아이가 포스트 덤벨려왔어 아무도 찾아 헤매고 내 문 앞에 내 안에 작은 노래가 아이랜드 비하인드 다 말했어 진짜 아이랜드 제가 봤을 때 진짜 다 말했어 더이상 말할게 없어 아무리 잘해 뒤에 하얀 옷 입은 여자 누구야 거짓말하지 마요 제가 개인 브이앱 하면서 이런 장난 얼마나 많이 봤어 나도 진짜 많이 볼게 했어 난 무선이 아는 중만 봤어 내가 브이앱 할 때마다 봤어 와 창문 좀 소름이 나면서 그니까 야 근데 그걸 뭘 쓰는 선행이야 와 진짜